유키스 이야, 좋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그거는 산도랑 산도 어머니의 실수예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몇 번 좀 들어야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알렉산도랑 제 어머니의 실수예요 아, 우리 알렉산도랑 어머니의 실수라는 얘기를 아까 산도와 산도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알렉산도 어머니의 실수다 네, 그때 저는 무슨 유치원 아니면 학교 끝나서 바로 집에 갔어 완전 와우 이렇게 하고 막 교복 벗었어, 그냥 팬티 입고 냉장고에서 뚜잇뚜잇 갔어 뚜잇뚜잇은 어떤 겁니까? 띄어갔다고요 아, 띄어갔어요? 아, 여러분들 좋은 단어 배웠네요 뚜잇뚜잇이 띄어갔어요 우리 동호 씨 너무 고마워요 동호 씨는 14살입니다 자, 교복 벗고 팬티만 입고 띄어갔어요 냉장고 막 열고 젤리 찾았어요 젤리 아, 우리가 먹는 젤리? 멜라닌 젤리 그거 먹으면 안되죠 그때는 완전히 여기 입술에서 앞에서 슉 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 여기 막혔어요 그때 완전히 한순간 오 마이 갓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그 기어는 아직까지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죽었어요 솔직히 거의 죽어간다 그래서 저 막 진짜 소리 찌르고 싶어요 근데 소리가 안나오죠? 완전히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그때 막혔다 지금 젤리가 진짜 막혔다 근데 말이 안된다 그때는 엄마의 실수는 아, 왜요? 아, 귀여워 이렇게 진짜 와아 저 완전 답답해요 그때 진짜 답답해요 엄마는 그게 귀엽돌인 줄 알고 네 완전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엄마 저 거의 죽어요 제발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는 아, 귀여워 막 아, 귀여워 왜 그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저 그냥 막 울었어요 아아 그래서 포기했어요 솔직히 그때 아, 죽어 그냥 죽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일어나고 그냥 아아 갑자기 좀 힘없어요 그래서 막 앉아서 갑자기 봉 이렇게 해요 봉하고 저기 갑자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소리 찌고 엄마 너 왜 몰라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완전 좀 미안한 느낌도 없어요 아, 미안해요 저 몰랐어요 아, 귀여워 이렇게 와, 그래서 진짜 답답하고 그냥 바로 방 갔어 그냥 잤어요 아아 이렇게 오, 좋은 얘기였습니다 뛰어가다를 뚜잇뚜잇으로 표현하다라고 상당히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렉산더 점수 몇 점 올라갑니까? 오, 40점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지금 안녕하십니까 무언가 나오면 감사합니다.